강릉시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17일 경포해변 중앙광장 1원 백사장에 워싱턴 야자, 카나리아 야자 등 50그루의 야자수를 식재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야자수를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자수가 해변에 심어지면서 강릉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포해변 야자수가 강릉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하면서 야자수가 어떻게 심어졌는지와 겨울철 관리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포해변 야자수는 11월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야자수는 열대식물로 매서운 바닷바람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 강릉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경포해변 야자수는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키운 것으로 강릉시가 1,500만 원을 들여 임대했습니다. 기후 문제로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중순에는 다시 해당 농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포해변 야자수는 모래사장에 바로 심은 것이 아니라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어 이동이 쉽습니다. 한편 경포해변 야자수 포토존 조성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경포해변은 해송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해송 가꾸기가 우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강릉과 경포해변의 상징이고 지켜나가야 할 자산으로 야자수 포토존보다는 해송을 테마로 한 이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릉시는 야자수 임대기간이 끝난 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을 취합해 내년에도 야자수 포토존을 운영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